아 내가 놓치는 것이 분명 있을 거야 이재명 대표 측 짱짱하게 변호사 선입했다는데 분명히 굉장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고 경건한 마음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눈이 안 마주치지 사실 투수랑 타자도 눈은 안 마주칠걸요 그렇죠 근데 눈을 안 마주쳤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랑 꼭 김문기 처장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변호인 측 얘기한 게 눈을 안 마주쳤으니까 사진 찍히고 골프도 치고 했지만 발상의 전환이죠 김문기랑 같이 있는 거 영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TV조선 아고라 보실 수 있습니다